오케이 열심히 할게요. 오케이 열심히 저도 네. 첫 번째 영자를 골라주세요. 포하니까 포. 다음 중 넷플릭스에서 찾을 수 없는 작품은? 그건 넷플릭스 봐야 알잖아. 1번 셜록, 2번 소년, 소녀를 만나봐. 3번 루시퍼, 4번 필굿. 호! 4번 필굿. 땡! 5! 6! 2번! 2번 뭐? 뭐였죠? 킹! 킹! 2번 소년, 소녀를 만나다. 정답! 이게 뭐야? 정답 확인할게요. 페리굿이라는 작품을 몰랐네 내가. 루시퍼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쵸 여기 저희 노래가 나오잖아요. Who are you? I'm Lucifer, Morningstar. 여기에 나와? 너 안 봤어 루시퍼? 안 봤어. 루시퍼 띵작이야 띵작. 재밌어. 진짜 나온 거야 이게? 나왔어. 어. 이거 상당히.